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세비지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인생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위장, 대장, 내시경을 수면으로 할까 비수면으로 할까 고민이 됩니다. 수면으로 하면 편하겠지만 혹시나 헛소리할까 걱정이고 비수면은 힘들겠지만 뭔가 도전 느낌이 나서 고민이 돼요. 뭘로 하죠? 라고 하시는데 해보셨어요? 네, 저는 한 번 해봤습니다. 연습생 때. 아, 수면으로 했죠? 네, 수면. 아, 위내시경? 아, 둘 다 했어요. 느낌이 없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끝나있어가지고. 목이 살짝 부었다 이런 느낌은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저는 그런 느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배고프다. 좋은 데서 했어. 아, 진짜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개그맨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22년 전. 너무, 오빠 제가 지금, 오빠 저 8살 때. 그때 저는 이제 2000년도에 개그맨이 됐으니까. 아, 내가 본 것 같아. 정말 신기했던 게 건강검진이라는 게 지금처럼 활성화되지도 않았었고. 네, 네. 뭐 아무것도 몰랐던 때예요. 그때 제가 24살 때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코미디언 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이제 문자 같은 게 발송이 됐어요. 네, 네, 네. 갔죠, 병원을. 그런데 병원은 그때 당시에 어느 병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비수면으로 할 거냐? 수면으로 할 거냐? 아, 그때도 저러는 게 있었구나. 네,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처럼 사전에 이제 뭐 문단표를 작성하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거기 가서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어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혹시 몸에 어떤 증상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수면보다는 비수면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다 갑자기 거기서 쓸데없는 고민이 생긴 거야. 네. 뭐 기원하는 거 아니야? 아. 24살인데. 겁이 많으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무서울 수 있어.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우리 동기랑 우리 비수면으로 하자. 아.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의사선생님이 딱 들어갔던데.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네. 이제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간호사가 앉아있고. 그 위에 내시경을 하는데. 갑자기 딱 보더니. 잡아요. 딱 이러는 거야. 뭘 잡으라는 얘기지. 나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딱 잡아, 이렇게 둘이. 아. 그리고 이제. 간호사분들께. 검정색 호수가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난 그게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앞에 불빛이 나오는 전구가 있고. 옆에 보면 렌즈가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제가 궁금해서. 무서우니까 물어봤어요. 금방 끝납니까? 아, 금방 끝납니다. 자,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입으로 넣는 거예요. 앞에 화면이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이게 환자분 입 안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금방 끝나요? 마취도 안 해요? 비수면이니까. 그러니까 수면마취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맨정신이야, 지금. 어머. 지금 갑자기 얘기하다가 집에 입으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호수를 넣습니다. 넣는데 우리가 김밥을 먹어도 목 끝에 걸려왔자 10cm이면 되잖아. 호수가 계속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자, 다 됐어요. 자, 괜찮아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를 거짓말하던 한 40분 한 것 같아요. 다 됐어요. 침이 막 밑으로 계속 올라와. 그래서 끝나요. 금방 끝나요. 자, 이거 보이시면 화면에 지금 이게 약간 손상이 좀 있어요. 나는 설명을 듣고 싶지가 않아. 내가 본다고 알아? 선생님이 막 이게 이런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 4분 정도 하고. 오래 했다. 어떻게 참았어요? 참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밀어넣어요. 이렇게 밀어넣나? 할 정도로 밀어넣어, 진짜. 계속 들어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 한 번 헹구시고.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어머. 하고 나가다가 내가 얘기했어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수면이에요. 난 못할 것 같아. 그 사건 이후로 절대 내가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났지. 나는 비수면 안 합니다. 진짜 비수면을 어떻게 선택한 거야, 진짜? 그게 이제 자기가 먹는 약이 있다 거든가. 수면이 좀 암이 안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하는데. 건강은 더 좋을 수 있어요. 몸에 마취제가 안 들어가니까. 제가 해본 결과 난 너무 힘들었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면으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국이의 1층. 저는 비수면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 해보면 알아. 한 번 해봐야 내가 수면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했던 걸 들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은 이미 수면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